너희들은 한국어로 한국어로 왔어요? 한국어로 왔어요? 아세요? 사실 여기에서 한국어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어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성! 충성! 충성 거기서 술을 많이 사가는 거 보니까 여기 가격이 싼가? 그럴 거 같아요 왜냐면 술은 어디 안에 많이 팔 수 있는데 가격이 싸지 않으면 올 메리트가 별로 없을 거 같고 아직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나도 궁금해 아까 한국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뭐 막 사갖고 가더라고 캐리어 이만큼 들고 가가지고 일명으로 보따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실 한국인들한테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나도 오늘 와서 처음 들어왔는데 의외로는 한국분들이 또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좀 호기심도 생기고 신기하다고 생각했지 한국어로 왔어요? 오늘은 왜 한국어로 왔어요? 그리고 왜 한국어로 왔어요? 저도 오늘 와서 사긴 할 건데 감독님이 일단 계속 사고 싶어 하시는 거 같아서 아까부터 계속 사도 되냐고 감독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 오늘 쫓아다니면서 한 대 못 먹어요 저도 사실 이거 사고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여기가 엄청 다른 곳이 좀 저렴해서 한국 사람들께서 많이 오는 거 같고 지금 촬영 안 하시고 다른 거 보시겠다? 촬영하고 촬영하고 아니 지금 촬영을 하러 왔는데 자꾸 술 사시려고 며칠 동안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까 침을 계속 흘리는 거 봤어 한국어로 왔어요 한 장르가 여기가 너무 많아 여기가 너무 많아 고량주도 사고 위스키도 사고 가서 또 한 잔 대만 보니까 너무 많이 막 술만 먹는 것 같은데? 음식도 맛있고 하니까 막 계속 술이 들어가 아 그건 맞아 대만이 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 자꾸만 술하고 안주 어제 많이 마셨는데 가능하시겠어요? no problem 그럼 오늘도 같이 행복하게 근데 저희 너무 과소비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샀어 술을 오늘 이거 부죄 보고해 부죄 보고해 나한테 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난 어쩌라고 난 이미 겁났어 그 돈 얼마나 들어있어요? 돈 얼마나 들어있는거야 망했어 아.. 땅콩 파워스타인어로 우리는 중국어를 잘하니까 다 이해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외국인들이 오면 이해를 못하니까 시킬 수가 없다는거야 대신에 그림으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림이 없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구요 저는 중국어를 잘하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 술을 갖고 와도 돼? 어 괜찮아요 이게 한국이랑 다른 점은 여긴 자기 술 갖고 와서 먹어도 돼요 아니면은 이제 요리술 갖고 왔으니까 살짝의 서비스비 정도만 조금 주면 그게 약간의 코키지에 달리는거죠 근데 한국은 안되잖아요 그렇지 한국은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오면 또 좋은 거는 자기 술 먹고 싶은 거 갖고 와가지고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 대만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네 네 이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대만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술집의 분위기가 딱 이런거에요 상당히 고급스럽지도 않고 약간 올드하지만 이쪽에 풍속이 좀 담겨져 있는 그런 느낌 가장 대만스러운 약간 풍토스러운 주디 잘도 찾아요 술집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게 보면 전부 다 중국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실 오면은 좀 시키기가 힘들어요 비슷하고 헷갈리하고 다른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실패했었거든요 응 가끔 더 실패해요 가끔 실패해 내가 뭘 시켰는지 모르겠어 제이제이상 홍색도도 장뎀다 장뎀 아 홍색도도 장뎀다 네 아 저리 저리 아 네 네 오케이 응 근데 응 잠깐 앉아 봐봐 네 자꾸 열려있어 오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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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프님들 이렇게 다녀도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더 내려야 돼 이렇게 앉아 나오시면 되실 거예요 아니면 뭐 맘대로 조금만 주세요 네 조금만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갖고 나는 물을 섞어서 모으는데 그래갖고 원샷하는 편이라서 깐 왜 이렇게 깐 넘기는 거 그런 것들이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라서 오늘은 술을 먹지로 먹으면 안되겠다 저만 마실게요 저만 제가 그냥 깜빼해도 깐 안해도 돼요 그냥 부용깐띠 어디야? 근데 그거 자존심인데 하기가 자존심에다가 나 또 꽐라 대는 거 아냐? 원래 얼음 넣는 거보다는 더 좋을 수도 있어 선생님 이게 뭐냐면 접시가 찍으니까 안주를 되게 많이 시켜먹을 수 있겠다 한번 먹어봐야겠다 안주를 먼저 먹어야 돼 아 맛있다 이게 뭐지? 못 시켰다니까 입도 안 나 감사합니다 안주를 먹으니까 오히려 술이 더 땡기네 안주가 또 그런 안주를 시켰어 선생님 진짜 대만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위스키 사려고 대만 온다는 걸 오늘을 통해서 알게 될지도 몰라 우리 오늘 촬영하러 갔을 때도 테리아을 끌고 왔더라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처음에 뭐지? 그랬는데 그 안에 술을 넣더라고 그 안에 펼쳐놓고 막 술을 넣더라고 그러면서 막 비행기표 아꼈다고 하면서 돈 벌었다고 근데 그 와중에도 나를 알아봤다는 게 웃겼어 아 맞아 거기서 또 팬분들 만나가지고 사진 찍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음식 먹는 거는 한국에서는 사실 있긴 있지만 아주 특정한 곳에만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지나가는 사람들 사람들도 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물론 이제 우리는 음식 관련 문화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만 통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너무 좋은 거 같은데 한국어 메뉴판 있으면 더 좋을 거 같아 여기는 아직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아니면 내가 번역을 도와줘야 되나 이렇게 해서 써 놓을 거 같아 초인님 술 한잔 아 여기 세일 줄 몰랐구나 근데 58도니까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주디보다 나이 쪘다고 막 괴롭히는 거 아니야? 그냥 언니니까 네 언니 약간 악춤이 있는 거 같아 아 감독님 아까부터 계속 드시고 싶어 해가지고 아 네 맛있게 드세요 아 진짜 이거 이거 마시러 왔어요 저는 아 맞아요 진짜로 제가 촬영도 왔는데 이게 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제가 촬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흔 한국라는 아이들 도시 조그야 아 출귀신 아 아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너무 맛있는 거 같아 나 컵먹으려는데 오늘은 나는 거부하겠어 네 제가 마시겠습니다 끝! 대만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 익숙한 풍경이겠지만 저희 같은 외국인들한테는 이 풍경에 취한다니까 지금 외국인들한테는 접근해갖고 나도 저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네 응 그리고 말로만 듣든 취두부 취두부 이게 하나도 없어 새콤달콤하게 또 음식을 조리하고 사람들이 취두부 하면 아!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매운맛도 살짝 가미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가격이 일단 비싸지 않으니까 취두부라고 한번 도전해봐 근데 먹었는데 취두부 그런 향이 그렇게 안 나니깐 응 도전해 볼만할 것 같아 새콤달콤해갖고 먹을만해 끝! 끝! 베이 그래 그래 근데 고량주는 몽롱김이 사실 만만치 않아 응 58도니까 맞아요 얘는 뒤끝이 없어 맞아요 처음에는 무서워했다가 먹고나서 괜찮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찾게 되는 경우도 많아 كر 러는 대만에서 활동하는 Augen 한국 사람이야? 대만 사람이야? 한국 사람 동 mét v Đi 여튼 그렇다 아 진짜? 남자에요? 여자에요? 애쓸거야 그래도 여자야 아 여자구나 대만 온 선배니까 아 근데 기선제압 해주마 너무 기선제압을 내가 고령주 원샷 시킬거야 내 직업이 치어리더 치어리더? 어? 나도 요즘 춘 배우고 있는데 창비에요? 나 이런 여자 처음 봤어 매력있어 이렇게 아 참어 나의 땅을 밟았으니까 그 사람은 직업이야 아 그래 이렇게 우리 이제 다같이 술 다같이 오세요 다같이 오세요 근데 거기 나처럼 물을 넣고 먹든지 아 물 넣고봐요 근데 그래도 돼요 물이나 얼음 같은 거 넣고 먹는 거 아니야 향이 진짜 좋아요 한 번 맡아 봐 초코향? 약간 우드향이 나 간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주푸老師 저한테 말해 내일은 한국라 랄아 대회 랄아 대회 랄아 대회 랄아 대회 랄아 대회 여기가 내 곳이 나도 좋아 알avaş 뭐 알겠습니다 한 번째로 즐거고 인간게 감사합니다.